미국 중부에서부터 동북부 지역에 걸쳐 연일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수천 편의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원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가 눈에 파묻혔습니다. 시카고에는 현지시간 1일부터 2월 적설량으로는 가장 많은 48cm 이상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운전자들은 거북이 걸음을 해야 했고 고속도로는 눈길 교통사고로 수시간 동안 폐쇄됐습니다. 지난주 최고 90cm의 폭설이 내렸던 미국 메사추세스주에도 또다시 최고 30cm의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에서 동북부까지 18개 주가 이번 눈폭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메사추세스주에서는 50대 여성이 제설차에 치여 숨졌고 네브라스카주에서는 빙판길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오해호 공항이 통제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3000편 이상의 항공기가 결항돼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뉴욕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공립학교들이 눈 때문에 월요일 하루 휴교했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미국 동북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눈이 얼어붙어 도로와 인도가 빙판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원배입니다.